자, 오늘은 2021년 9월 7일 하요일인데요. 드디어 이제 보루카보나도 공작새가 완성되는 날입니다. 다이아몬드를 머리와 눈에 앉히는 작업을 조만간 바로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. 다이아몬드를 지금 230캐럿이 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이아몬드가 완성되었습니다. 다이아몬드가 완성되었습니다. 다이아몬드가 시도된 고마서도roffen 손등이었습니다. Kristenِّ Pacgos 계속 들은 지琉니다 takichfalls 아다니 자, 다 힘들다 아, 다 힘들다 여기가 삐져나오는거라 아..쑤 약간 흰색의 약간 약간 아..이게 요렇게 되야되는데 요기여서 하자 됐지 이렇게 하면은 됐나?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자 마지막거 마지막거 요렇게 하면은다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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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